계속해서 이데일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LCD 전체 패널 출하량이 15% 급감했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LCD 전체 패널 출하량은 1억 9,461만 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%, 지난 3월에 비해서는 14% 각각 감소했습니다.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중소형 LCD 패널 출하량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%, 한 달 전보다는 15% 줄었습니다. 이렇게 LCD 패널 출하량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로 애플이나 휴레페커드, 델 등의 위탁 생산업체 공장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